네, 안녕하세요. 상수효과 이승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문제가 안 풀려서 고민인 N수은양이, 고3양이, 고2양이 뭐 다들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자, 일단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 캐스트를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없어서 안 풀린 학생. 개념은 있지만 공부할 때 고난도기출 문제가 안 풀린 학생. 어쨌거나 혼자서 잘 안 풀려요. 수업은 이해가 돼. 개념도 다 있어.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는 개념도 있고 공부할 때 문제 분명히 잘 풀거든? 그냥 이상하게 시험장만 가면 문제가 안 풀린 학생. 자, 뭐 여기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이랑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지금 염순인데 이게 지금 이 다음 출시되는 이륙교재 표지입니다. 이륙교재 표지 지금 이제 초안이에요. 여기서 디자인이 살짝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인 이제 화살표가 있고 조금 여기 스튜디오의 프로젝터가 선명하지 않아서 진짜 아쉽다. 이 진짜 이 초고화질 염순이 사진이 여기 이게 딱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은 226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진짜 내가 이거 우리 디자이너님이한테 염순이 사진으로 이거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요청을 드리고 나서 이거 받고 나서 진짜 막 소리 질렀잖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이 고화질로 이 염순이의 털과 이 수염과 이게 이게 지금 나 살아있어요. 이거를 A4 사이즈로 볼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난 너무너무 좋다. 자, 이제 26. 26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26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특강을 했어요. 현장 강의를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되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었어. 아, 되게 학생들 열심히 하는 학생들 많이 만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저께 무료 특강을 했는데 뭐 이제 만원짜리였으니까 거의 사실상 무료 특강이죠. 그래서 그거를 메가스터디에서 와서 또 촬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이륙 개강하면서 또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장 강의 못 왔던 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거 현장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실수하셔가지고 메가스터디에 촬영을 요청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찍었어. 난 찍을 생각 없었는데 찍혔어요. 찍혔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이번 수업 되게 괜찮은데 그것도 올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륙 미적분과 확통은 올라갈 겁니다. 기아 나중에 선생님이 꼭 현장 강의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짧게라도 기아도 하겠습니다. 기아 애들도 기다려주시고 자, 요거에 대한 얘기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 볼게요. 염순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이 없어서 안 풀린다. 자, 요학생 같은 경우에는 리사시예요. 지난번 캐스 보시면 됩니다. 기회가 딱 두 번 남았다 그랬어. 지금 4월에 하거나 6편 끝나고 하거나 완전 처음부터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냥 쭉 하시면 되고 포커스는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전체를 끝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일단 개념이 없다 그러면 진도를 무조건 빨리 나가라. 무조건 빨리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지. 왜?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지수 로그만 하다가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최대한 빨리 어, 이거 너무 오시면 여기 PD님 염순이가 짤립니다. 염순이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짤리더라도 염순이 짤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리셋을 해야 된다. 과감하게. 그리고 4월 달에 개념을 잡고 아주 빠르게 개념을 잡고 막 몰아쳐. 집중해서 몰아쳐. 수학은 그렇게 해야 돼. 늘어지면서 막 뭐 문제 문제 푼다고 막 그럴 때가 아니야. 개념을 몰아서 듣고 5월 달에 6평 대비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친구들은 사실 뭐 고민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안 풀려서 고민이 아니라 그냥 다 고민이죠. 총체적 난국.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하, 뭐 수학 너무 어렵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 상승효과 들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상승효과를 들어보세요. 아니면 Q&A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 이 친구는 지난번 캐스트 지난번 캐스트 보시면 됩니다. 자, 진짜 고민인 학생들은 딱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3.5등급에 걸려 있거나 뭐 심지어 2, 3등급에 있는 학생들도 좀 많지. 개념도 다 이해돼. 상승효과 너무 재밌게 쫙 다 들었어. 우와, 진도 막 선생님 한 달 동안에 책을 막 다섯 권, 다섯 권 끝냈습니다. 그래서 DB 3.5 딱 들어와가지고 기출을 푸는데 혼자서는 안 풀리는 거. 번호 때가 12, 13, 14 이렇게 가면 뭐 14까지는 사실 어려우니까 그런데 한 10번, 11번, 12번 중에서도 안 풀리는 게 있는 거지. 왜냐하면 선생님 이제 DB 3.5에서 최근 기출을 보면 뭐 평가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 번호 때, 버퍼링 존에서. 뭐 8, 9, 10, 11, 10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사관학교나 교육청 보면은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지.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인 거지. 이런 학생들은 리셋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학생들은 리셋을 하시면 안 됩니다. 리셋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수업을 상승효과부터 시작해서 상승효과 3.5를 다 듣고 DB 3.5까지 와서 이제 기출 단계로 들어왔는데 개념은 이미 다 들었잖아.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잖아. 선생님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두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 컴퓨터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잖아. 그럼 다 듣고 이해가 됐어. 개념은 있다는 건 이해가 됐다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시간을 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거 리셋하라는 캐스트 올렸는데 몇몇 학생들이 댓글 달았어요. 기출을 가지고 개념 적용해 보는 게 맞다. 그럼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렇게 다른 학생들 몇 명 있었는데 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리셋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 개념이 없어서 안 풀린다. 리셋해야 되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기본적인 문제들도 안 풀린 학생들이 진짜 많다 그랬잖아요. 3점짜리 틀리고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없는 거고 이제 이 고난도 기출이라는 거는 최소한 4점짜리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케이스인데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천천히 공부하세요.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천천히 풀어라. 시간을 오래 잡고 푸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풀으려는 게 아니야. 한 문제를 10분 동안 풀었는데 안 풀렸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할 수가 있어. 안 풀리는 문제를 붙잡고 고민을 오래 고민 시간이 늘어난다. 고민 시간이 늘어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안 풀리는데 고민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고민은 말이지.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붙잡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는 붙잡고 고민하는 게 아니야.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고난도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가 그냥 공식 하나 딱 적용하여서 발상으로 띠용 푸는 게 아니고 귀납적으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 작년 수능 12번 같은 것도 얘네다가 뭐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4 집어넣고 해서 그래프를 막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머리로 그냥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해볼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해보는 거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천천히 풀어라. 이거는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라. 3차 함수 그래프다. 그러면 3차 함수 나올 수 있는 그래프를 다 그려보고 샘플 들어서 샘플링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해요. 3차 함수 문제인데 3차 함수가 뭔지 몰라? 그러면은 기함수 그래프 그냥 아무나 그려놓고 해보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시간을 오래 잡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케이스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주로 추론형 문제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개념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돌아가서 리셋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찾아봐야 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해줄게.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는 이 2번 단계에서는 개념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1회독을 하냐 2회독을 하냐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목적은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개념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작년 수능 12번, 13번, 14번이 안 풀린다면 안 풀린다면 내 힘으로 안 풀린다면 설명 들으면 이해되는데 내 힘으로 안 풀린다 그러면 내가 12번을 풀기 위해서 분명히 개념을 배웠을 거란 말이지. 분명히 개념 배웠을 거야. 그걸 찾아봐야 돼. 앞에. 그래서 문제를 내가 처음 읽었을 때 30% 정도 해석이 됐으면 35%, 40%, 45% 조금씩이라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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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근데 찾아봤는데 찾아볼 게 없어. 뭐 필기도 하나도 안 해놨어. 개념 그냥 듣기만 하고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태라고 하면 개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리셋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개념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찾아볼 무언가는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선생님 교재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상승효과나 상승효과 3.5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줬던 방식이나 중요하다고 정리해준 것들 혹은 교과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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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것들 걔네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뭐랑 관련이 된 문젠가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고민해가지고 막 새로운 방법을 지어짜내는 게 아니야. 이게 수도크 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수도크도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냥 IQ 테스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유레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발명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배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여기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천천히 푸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냥 고민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는 그거는 고민이야. 그거는 문제 푸는 게 아니다. 조심하셔야 돼. 자 세 번째 시험장에서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들 자 개념은 다 있어. 근데 시험장에서 안 풀리는 사람들 아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1컷에 걸려 있거나 2등급이거나 70점대 나오거나 80점대 나오거나 나 100점 받고 싶은데 92점 98 84 누가 보기에는 야 너 1등급 받으니까 수학 진짜 잘한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1, 2, 3등급 정도에서 혼자 공부할 때랑 시험장에서의 이 점수 편차가 좀 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어저께 이륙 특강 하면서도 그런 상담을 몇 명한테 받았는데 이 이륙이 이제 선택과목 수업이거든 그건 뭐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기하인 건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제가요 시험을 보면은 미적분에서 뭐 29번, 30번 확통에서 29번, 30번을 맨날 틀립니다. 작년 수능에서도 저 혼자 공부할 때는 29번, 30번을 진짜 잘 풀었는데 수능 시험 가니까 29번, 30번을 못 풀었어요. 선택과목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본다. 선생님이 주는 답이 뭔지 알아? 곰곰이 얘기를 들어보잖아? 그러면은 분명히 얘가 공부할 때 29번, 30번이 풀렸다는 얘기는 개념도 있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시험장에서 시간이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선택과목을 공부를 더해야 될 게 아니고 공통을 더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럼 공통을 더 잘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을 어디서 단축해야 돼? 3점짜리 문제부터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안 풀리는데 끝나고 풀리거나 뭐 혼자서는 다 풀려. 근데 시험장에서는 안 풀려.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인 거야. 시간 단축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1, 2, 3 등급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3점짜리 문제는 잘 풀지도 않아. 틀려도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기출도 3점짜리 문제는 잘 안 봐요. 자, 3번에 있는 학생들. DB 3.5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DB 3.5를 안 들어도 좋으니까 뭐를 하라는 얘기냐면 스텝 1이 이게 2, 3점 문제입니다. 2.5 기계공의 2, 3점 문제. 3점짜리 문제들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최근에는 3점짜리도 공부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문제를 깊이 해체를 해가지고 공부한, 해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아, 그냥 풀면 답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뭘 공부를 하지?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야. DB 3.5의 스텝 1을. 이 스텝 1이라고 하는 건 최근 2년 동안의 기출 17개의 시험지를 가지고 2점, 3점짜리 12문항만 17세트를 풀어주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수업을 들은 적이 없죠. 진짜 오래전에 들었거나 1, 2, 3등급이고 시험장에서 안 풀려서 고민인데 지금 뭐 준킬러, 킬러 이런 얘기하고 있지 이승효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수업 한번 들어봐봐. 들어보면 진짜 정확한 개념을 알려줄 거고 아, 쉬운 문제에서도 이렇게 공부할 게 많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내가 정확하게 풀 줄 알게 되니까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3점짜리 공부했더니 시험장에서 안 풀렸던 4점짜리 킬러가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자,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면에서 아시겠어요? 자, 정리해봅시다. 정리! 염순이 끼어요. 이게 가장 오늘의 핵심이고 이륙교제가 나온다 이거고 자, 문제가 안 풀려서 고민인 사람 오세요! 했습니다. 자, 고민이 해결이 좀 됐을까요? 솔루션은 선생님이 들었죠? 저 첫 번째 개념이 없어서 안 풀린다. 지금 내가 뭔지 잘 몰라.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리셋을 해야 된다. 삼각함수가 뭔지도 모르고 미분이 뭔지도 몰라. 도함수가 뭔지도 설명이 안 돼. 근데 그냥 미분에서 계산할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은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리셋하셔야 되고요. 진짜 확실하게 알아야 돼. 상승효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은 있는데 공부할 때 문제가 안 풀린다. 이거는 DB 3.5에서 버퍼링 중에서 막히는 학생들이 많죠? 자, 그런 학생들 혹은 어려운 4점짜리 천천히 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 다 따져보셔야 되고 개념도 찾아보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안 풀리는 문제들을 붙잡고 뛰어넘어야 된다. 내가 개념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공부해야 돼. 개념을 단원별로 순서대로 쫙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 단계에서는. 알겠지? 그러니까 DB 3.5 도착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세 번째 시험장에서 문제 안 풀린다. 자, 쳐다보지도 않고 있던 쉬운 문제들을 풀어라. 이건 뭐 공통이든 선택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2번이 안 풀려요. 이런 사람들 중에 오히려 버퍼링 존 10, 11, 12 여기를 줄여주면 22번이 풀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치? 어, 나다 싶으면은 한번 Q&A 와서 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민 해결!